대표 절차를 쉽게 알려준다 둘째, 계안부요 셋째, 표 표지볼류기 운영부요 넷째, 심사직계 부요 다섯째, 대표상원표 확인석이요 여섯째, 의원검열석이요 일곱째, 기록보고석이요 마지막으로 정리부요 이 모두 복잡한 절차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필수 절차란 말이요 우리 함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투표 부탁하오 우리 함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투표 부탁하오 우리 함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투표 도입 우리 함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투표 부탁하오